오늘은 여러분께 F에 많은 인간들의 더러운 속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인간들은 비혼 비혼의 비스스를 주장하지만 놀랍게도 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이 있으며 살아있는 오나홀이 되지 말고 콜걸이 되지 말자라고 파트너를 끊어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도착증에 걸린 인간들 치료하듯 말하는 우리 여성 인권운동가들을 보실 수 있죠.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는 여자들답게 자기 여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여친이 있는 남자와 파트너를 맺고 있으며 아무에게나 대주는 바다같은 아랫도리인데 성병 걸렸다라는 식의 놀라운 성병녀도 있으며 파트너가 보고 싶고 연락이 기다려진다 고백해볼걸 그랬다라는 식으로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 여자도 보실 수 있고 연애할 때 남자보다 내가 소중하고 중요해서 이기적으로 굴던 김치년대 막대하는 남자에게 끌려서 파트너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놀라운 파트너 이야기를 풀고 있는 우리 여자들 그리고 여러분은 FM돼진연과 파트너가 되는 남자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FM돼진연이니까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먹보하는 파트너 관계로 남자측에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성시대에서 가장 믿어도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녀들의 파트너설인 거죠. 돼지녀들이 정기적인 연애 경험이 많을까요? 파트너로 먹보당한 경험이 많을까요? 생각해보면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모인 사이트에 파트너 이야기 댓글이 9,660개가 넘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레전드 썰을 보여드리자면 추석 때 네가 선 보러 간다고 해서 속상해서 파트너 정리할 거다. 널 사랑했지만 너는 나를 값싼 오나홀 취급했고 데이트도 안하고 모텔로만 갔었지. 모텔 값도 내가 냈고 관계가 끝나고 내 앞에서 담배까지 피웠으며 나에게 다른 여자 선물까지 골라달라 했었잖아. 거기다가 보겸과 신남성연대를 구독하고 있었지만 나는 아가리로 FM하는 연이라 너에게 벌려줬어. 제발 후회해 나 같은 여자 없었다는 걸 말이야. 라고 말하는 놀라운 우리 여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겸님과 신남성연대를 구독하며 대놓고 반템이 정상인임을 보이는 남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녀는 값싼 오나홀처럼 남자에게 시원하게 돼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재밌는 건 이 댓글이 작성된 사이트는 극렬한 레디컬 FM 여성들이 넘치는 여성시대이고 FM하는 여자들 역시 알파남에게는 꼼짝 못하고 그저 자발적 오나홀이 된다는 소리이죠. 왜 연락 안 하냐 남자에게 말했더니 네가 대체 뭔데 연락하라 마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네. 여자친구냐 네가 라고 화를 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공짜로 대주고 비용도 반반해주니까 내가 만만해 보였나 봐. 라는 걸 보면 우리 FM년들도 알파남들에게는 잘 벌리고 데이트 통장을 잘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페미년들에게 비용 반반을 이끌어내는 남자들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 여자에게 너무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모텔값 여자에게 내게 하고 여자 앞에서 담배 피워도 여자는 알파남에게 모든 걸 내어주기 마련이죠. 지금 데이트 비용 반반 안 해주는 여자도 과거에는 어떤 알파남과 만나며 반반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 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입맛이 씁쓸해지네요. 우리 페미 여러분들 이렇게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냥 페미니즘 포기하고 남자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가리로는 미워한다 증오한다 남염한다 해도 아랫돌이는 솔직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말하세요 우리는 남자 좋아서 미치는 여자들이고 남성들에게 파트너십으로 쾌적한 성생활을 제공하는 게 목표이다라고 말입니다. 한심한 FM여자들의 성생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은 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니들이 예쁘고 착했으면 파트너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됐겠지.